그래서 수학이랑 간다고? 느낌이 싸한데? 뭐가 있네. 예쁘네. 제가 도와드릴게요. 개의 공포증이요. 일단 저하고 밖에서 좀 만나보실래요? 솔직하게 말하고 도와달라고 해. 그게 말처럼 쉽니? 그리고 저주에게는 진짜 아무한테나 하면 안 돼. 너 벌써 가는 거 써? 개로 변하면 부작용 같은 게 있는지. 남대 없이 심장이 두근거린다던가. 생각보다 빨리 멀어질 텐데. 당신을 좋아하는 상관없이.